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제목만 보고는 동물 이야기인가 했는데 여러분 검은 고양이는 정말 공포소설입니다. 글로 읽기 때문에 장면이 상상이 돼서 더 무섭게 다가왔고 어느 공포영화도 그렇듯이 한 번 봤으면 결말을 봐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이 소설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공포소설이나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데 크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동물 학대 장면이 나오니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리신 분은 여기서 멈추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상상이 돼서 무서운 소설 검은 고양이를 만나러 가시죠. 마음이 약하신 분은 여기서 멈추세요. 전 경고했어요.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지금부터 나는 지극히 끔찍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믿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는다. 내 자신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한다면 나야말로 미치강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나는 내일 죽을 몸이다. 내일이 바로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내 영혼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우선 나는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또한 나를 파멸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난 그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 사건이야말로 나에게는 공포밖에 준 것이 거의 없으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품이 매우 온순하고 인정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정도였다. 나는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내게 가지각색의 애완동물을 사주었다. 나는 그런 동물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먹이를 주는 일과 그들을 껴안아 주는 일처럼 행복한 것은 없었다. 나의 그러한 성질은 내가 어른이 되는 것과 함께 자랐고 어른이 된 뒤에도 내 즐거움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다.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가 주인에게 애정을 표시했을 때 그 기쁨이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결혼을 일찍 했다. 아내도 내 성격을 닮은 것 같아서 행복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한 아내는 여러 가지 귀여운 동물을 사들였다. 아내와 나는 새를 비롯해서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 온몸이 새까만 이 고양이는 몸집이 유난히 크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영리했다. 사람보다 더 영리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그 고양이의 장점을 자주 칭찬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옛 전설을 말하곤 했다. 검은 고양이는 모두가 둔갑을 한 마녀라는군요.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였다. 플루토는 내가 아끼는 고양이였고 또한 나의 장난친구였다. 검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물론 내가 도맡았다. 정이 들어서인지 그 고양이는 집안 어디에서나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외출을 할 때도 뒤따라 오기 때문에 쫓아버리느라고 진땀을 뺐다. 나와 플루토의 우정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내 성격은 극도로 낙빠졌다. 다름 아닌 음주벽 때문이었다. 음주벽이라는 그 악마는 날이 갈수록 내 성격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남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내는 성미까지 생겼다. 아내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리낌 없이 퍼붓고 마침내는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아끼던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돌봐죽이는커녕 사정없이 못살게 굴었다. 토끼라든가 원숭이 또는 개가 귀여움을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코덱에 학대를 했다. 하지만 플루토에게만은 차마 그러지 못했다. 나의 병은 차츰 더 심해져갔다. 알코올 중독에 비길만한 병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무렵부터 플루토가 내게 앙타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플루토는 내 고약한 성미를 꺾으려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 플루토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로아 플루토. 나는 고양이를 휙 잡았다. 그러자 나의 난폭한 태도에 놀란 고양이가 앞발로 내 손에 상처를 냈다. 이런 망할 놈의. 순간 악마와도 같은 분노가 나를 휘감았다. 이성을 잃은 나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냈다. 그리고는 고양이의 한쪽 눈을 오질게 도려냈다. 플루토는 처절한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튿날 아침에야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전날 밤에 취기가 싹 사라져 버렸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공포와 후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못되었다. 나는 또다시 폭음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못된 짓에 대한 기억은 깡그리 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플루토의 상처도 차츰 아물었다. 눈알을 도려냈던 눈자위는 아직까지도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조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전처럼 집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나는 왠지 슬퍼졌다. 전에는 그처럼 몹시 따르던 고양이가 이제는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나의 슬픔은 곧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변했다. 그러자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삐뚤어진 마음이 끌어올랐다. 이런 삐뚤어진 감정은 끝내 내게 최후의 파멸을 가져오게 하고야 말았다. 나는 플루토에게 한층 더 모진 학대를 계속했다.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다 매달았다. 정말이지 혹독한 짓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후회를 느끼면서 고양이를 매달았다. 그 고양이가 끔찍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또한 내가 화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매단 것이다.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날 밤이었다. 불이야!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앗! 나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내 침대에 커튼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집 전체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하인은 그 불길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타버렸다. 나의 전 재산이 사라져버렸고 그로 인하여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단지 한 군데 벽만 빼놓고 모두가 몽그러져 있었다. 그 한 군데는 내 침대 머리 쪽에 칸막이 벽이었다. 그 벽이 불에 견뎌낸 것은 근래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벽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말 이상하군. 허 참 묘한 걸.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 벽의 한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데 저러는 거지? 나는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갔다. 하.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벽에는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얇게 조각을 한 것처럼 놀랄 만큼 선명하게 말이다. 그 고양이의 목에는 내가 뱀 밧줄까지 걸려 있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요령으로 보였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공포를 느꼈다. 나는 잠시 지난 일을 떠올렸다. 그 고양이는 나의 집 정원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다. 그 전날 밤 불이야 타는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정원으로 몰려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양이의 줄을 끊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내 방으로 휙 던졌다.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 구해주기 위해서였으리라고 추측된다. 고양이의 시체는 얼마 전에 새로 칠한 벽에 부딪혔고 그 순간 공교롭게도 맞은편 벽이 무너지면서 덮쳤다. 그 바람에 고양이의 시체는 눌러서 벽에 붙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여러 날 동안 그 고양이의 환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후회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상 야릇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나는 결국 플루토를 잃었다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대신할 만한 다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플루토와 똑같은 고양이를 찾았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닮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얼큰히 취한 채 술집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커다란 술통 위에 얹혀 있는 물체가 내 시선을 끌었다. 나는 그 술통으로 다가가서 시커먼 그 물체를 건드려봤다. 물컹했다. 그것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다. 나는 그 고양이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내가 찾고 있는 플루토와 꼭 닮은 모습이었다. 단 한 가지가 달랐다. 플루토는 몸 전체가 시커먼 색이었는데 그 고양이는 가슴팍에 하얀 반점이 있었다. 나는 그 고양이를 다시 한 번 손으로 건드려봤다. 고양이는 몸을 일으키며 커다랗게 목청을 울렸다. 내 손에다 몸을 비벼 대는 것이 자기를 알아주어 반갑다는 낌새였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찾던 고양이였다. 주인! 이 고양이를 내가 사고 싶소. 나는 주인에게 말했다. 난 주인이 아니여. 이제까지 본일조차 없는 고양이거든. 정말이지 난 전혀 알지 못하는 고양이입니다. 주인은 그 고양이와 무관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집으로 데려가도 괜찮겠소? 저, 실제로. 주인의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그 고양이를 계속 어루만져 주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 고양이는 나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고양이는 곧 길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아내의 귀여움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고양이에 대해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다. 고양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실증을 일으켰고 또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런 실증과 귀찮다는 생각은 점차 커져 끝내는 몹시 심한 미움으로 변했다. 그렇게 되자 나는 자연히 그 고양이를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인 플루토의 모습도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그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은 자제하여 때리거나 거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마치 몹쓸병에 걸린 환자의 숨결을 피하듯이 그 보기 싫은 꼬락선이를 묵묵히 피해버리게 되었다.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이튿날부터 나는 증오심을 갖기 시작했다. 플루토와 마찬가지로 그 고양이 역시 한쪽 눈이 없는 애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는 나와 달랐다. 아휴, 불쌍해라. 아내는 고양이를 몹시 측은하게 여겼다. 내 아내는 그토록 소박하고 순결하며 상냥하고 인정이 넘치는 여자였다. 내가 그 고양이를 싫어할수록 고양이는 나를 더욱 따르는 것 같았다. 고양이는 신경질이 날 정도로 치근거리면서 따라다녔다. 내가 앉으려고 하면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징글맞게 할거나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또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내 다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 때문에 나는 몇 번이고 곤두박질을 쳤다. 또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을 핥히면서 가슴팍까지 기어오르기도 했다. 이걸 그냥? 그럴 때마다 난 그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다. 지난번에 플루토를 죽인 것이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고양이가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고양이의 가슴팍에 있는 하얀 반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그 반점의 윤곽이 흐릿했지만 마침내 매우 뚜렷한 윤곽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반점은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지는 어떤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수대에 늘어져 있는 올가미의 형상이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는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려워졌으며 기회를 봐서 없애버려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고양이는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갔다. 낮에는 그 짐승이 나를 잠시도 혼자 있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했다. 그 짐승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을 뒤덮었고 그 육중한 무게로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나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던 선한 마음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대신 흉악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극악무도한 생각만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 내 우울한 기질은 차츰 모든 인간에 대한 증으로 바뀌었다.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뜻밖의 발작에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그런 미추광의 증세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와 나는 이를 보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고양이도 따라왔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하마터면 곤두박질을 칠 뻔했다. 고양이를 밟을 뻔해 피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런 죽일놈의 고양이 새끼가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와락치미는 분노로 도끼를 번쩍 쳐들었다. 에잇! 그 고양이를 확 찍으려고 한 순간이었다. 여보! 아내가 저지하는 바람에 내리치지 못했다. 비켜! 나는 그러는 아내를 떠밀었다. 안 돼요, 여보! 벌떡 일어난 아내가 내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비키지 못해? 나는 나를 방해하는 아내에게 몹시 화가 났다. 여보, 죽이지 마세요. 정말 비키지 못하겠어? 악마도 당할 수 없는 격분에 휘말린 나는 아내의 팔을 뿌리쳤다. 에잇! 그리고는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만 것이었다.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비명조차 지리지 못한 채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살인이었다. 나는 곧 시체를 감추는 일을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감축같이 숨길 수 있을까? 나의 머릿속은 온통 이궁이 뿐이었다. 하지만 낮이건 밤이건 이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시체를 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가지 계획을 생각해보았다. 시체를 불에 태워버릴까? 그러나 그런 서툰 짓을 하다가 오히려 탄로가 날 것 같았다. 불빛과 시체가 타는 냄새를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지하실 바닥에 구멍을 파고 묻어버릴까? 하지만 그 방법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시체가 썩는 악취 때문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발각되고 말 것이다. 정원에 있는 우물 속에다 던져 넣을까? 아니야. 그것보다 상품처럼 포장을 해서 상자를 넣은 뒤 인부들을 시켜서 밖으로 내가면 되겠군. 이런 궁리도 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맞아. 바로 그거야. 고심하던 나는 마침내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르렀다.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놓고 흙으로 발라버리면 감촉 같을 거야.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세의 승려들이 자기네가 죽인 사람들을 벽 속에 놓고 발라버린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나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다. 새 지렛대로 지하실 벽의 벽돌을 솜쉽게 뜯어냈다. 그리고는 그 안 벽에다 시체를 쓰러지지 않게 세웠다. 그런 다음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먼저처럼 벽을 다시 쌓아 올렸다. 반죽한 회와 모래를 사용하여 벽돌과 벽돌 사이를 아주 세심하게 발랐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말끔히 주었다. 그러자 처음의 벽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벽에다 손을 댄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비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만하면 되겠지? 아마 귀신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의기양양해진 나는 주위를 둘러본 다음 혼자서 중얼거렸다. 다음으로 내가 할 일은 그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다. 이 모든 불행을 일어나게 만든 짐승이니까 말이다. 이 놈을 꼭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교활한 짐승은 꼬리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무섭게 성을 낸 것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모양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나의 그 홀가분한 기분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꼴도 보기 싫은 그 짐승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었는데도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나는 단잠을 푹 잘 수 있었다. 내가 그 고양이를 데려온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이린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서도 나는 태평스럽게 잠을 잔 것이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 한없이 자유로운 숨을 마음껏 내쉬었다. 요 괴물이 겁에 질려 내 집에서 영원히 도망친 거야. 다시는 그 짐승을 안 보게 되겠지.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죄의식마저도 잊어버린 채 말이다. 부인이 없어진 날 당신은 어디서 뭘 했어? 부인이 행방불명된 것을 남편이 모르다니 될 법이나 한 소리요? 경찰들로부터 몇 차례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거뜬히 둘러대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가택수색까지 받았다. 그러나 무엇 하나 들키지 않았다. 앞으로의 행복은 틀림없이 보장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를 죽인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눈을 번뜩이며 집 안팎을 엄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시체를 감춘 곳을 그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리 와요. 당신도 따라오시오. 경관들은 내가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경찰들은 구석구석까지 빼놓지 않고 수색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나는 지하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갔다. 가슴에 팔짱을 긴 채 천연다스럽게 왔다 갔다 했다. 혐의점을 도저히 찾아낼 수 없군. 자, 도라들 가자고. 허탕을 친 경관들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자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기쁨이 내 가슴 속에서 치솟았다. 나는 여바라는 듯 무언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졌다. 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경찰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 드디어 나는 경찰 일행을 불러세웠다. 여러분이 혐의를 풀어주어서 기쁘기 그지없군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짓거리고 싶어서 조미쑤셨다. 발걸음을 멈춘 경찰들이 뒤돌아서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집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찰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더욱 허세를 부리고 싶어졌다. 이 둘레의 벽돌은 아주 튼튼하답니다. 이렇게 말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안에의 시체가 들어있는 벽을 쾅쾅 두들기고 말았다. 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벽 속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린애가 흐느껴 우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는 길고 큰 외침소리로 그 외침소리는 다시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그 소리는 다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저주받는 사자들의 외침소리로 변했다. 그런가 했더니 어느새 사자들과 악마들이 뒤범벅이 되어 질러대는 공포의 소리로 지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두를 수조차 없는 그런 통곡의 외침으로 울리는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그때 내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 아찔해진 나는 그만 비틀거리며 맞은편 벽으로 갔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경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섯 명의 경찰은 억센 팔로 그 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이윽구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하나님 맙소사 썩어서 피가 엉겨붙은 아내의 시체가 나타났다. 그런데 똑바로 서 있는 그 시체의 머리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새빨간 입을 딱 벌린 채 불같은 노여움의 외눈을 번뜩이고 있는 내가 찾던 그 공포의 고양이가. 나를 살살 꿰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게 한 그 고양이. 나를 교수대로 보낸 그 검은 고양이. 나는 그 괴물을 아내의 시체와 함께 벽에 쳐놓고 발랐던 것이다. 암에 gleich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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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